2019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또 합니다. 우리가 작년 뭐 할 때는 좀 뽀로로 고장 썼는데 오늘은 색다르게 이렇게 요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 살 좀 더 먹었으니까 한 살 먹었고 이제 22살, 23살인데 한 살 올해는 좀 잘 들을게요.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거 숫자가 없어가지고 와 이 숫자 구하는 데 오래 걸렸다. 슬레쉰 슬레쉰 하트 빨간 하트 빨간 하트 빨간 하트 동화 BJ 대상님이 별풍선 배결 세계를 선물했습니다. 태생을 퓨퓨퓨퓨퓨 잘가라 18년 또야해. 잘가라해. 잘가라 쭈뚫어. 잘가라. 잘가라. 잘가라 18년 또야. 잘가라. 잘가라. 간질간질 거리는 이별. 됐다 2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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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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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아이고. 자.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도채형한테도 제가 이거는 방송중이 아니라. 도채형한테도 가장 말안내요.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 제파들은 없다. 나. 누구를 성골로 하냐. 그런 놈 아니야.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엮인사이는 아니잖아. 대신에 뽀뽀 한번만 해줘. 유쌍을 입어. 유쌍을 입어. 그럼 새벽에 다 봐줄게. 빨리 어서 이거 다 먹고싶어 지금 안그래도 이거 좀 많이 먹으면 늦게갖고 그 으글르글 하는데 한 마땀 지금 오바이트 날뻔했어요 니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니가 다 먹어 다 먹어 안 먹어 이거 이거 우리 시나리에 어디서 다나 이거? 어 이런게 안그랬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메이크업 다 지워있나말이지 화장 다시 해야돼 아 이런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만큼은 제가 깨끗하게 가기로 했거든요 집에서 많이 가라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해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진짜 또 새해를 또 여러분들하고 2019년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또 크게 아픈 곳 없이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아픈 곳 없이 여러분들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